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고파. 우선 이걸로 이제 다이저를. 어? 뭐야? 색깔은 계란찜인 것 같은데. 이야,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, 이거를? 크림치즈 약간 들어간 그런 느낌. 여기 우유하고 양치즈가 들어갔어요. 양치즈? 양치즈. 계란 노른자에서. 근데 진짜 궁합 좋네요. 아니, 이게 진짜 신기하네. 너무 맛있어, 그렇지? 우와, 이건 뭐 어떻게 하니? 야, 우리 아까 맥돌 갈아서 결국 치즈 되잖아요. 그러니까, 되네요. 맥돌을 갈아서 치즈를 만들었어? 오늘? 대박. 그게 쉽지가 않았지.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, 나도. 아니, 맥돌으로 치즈를 어떻게 만들지? 콩으로 갈아서. 콩으로 갈아서? 나도 이게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. 그렇죠? 해보니까 되네. 대박이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. 야, 맥돌 하나씩 사야겠다, 집에. 야, 이거는. 야, 사야지 진짜, 이거는. 대박이다, 진짜. 대박이다. 진짜. 왜 친구인지 알겠네요. 왜 친구인지 알겠습니다. 너무, 너무 대박이다. 너무 맛있다. 웬일이니까. 어머, 어쩜 이렇게 맛있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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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